정부도 사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일삼대책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 분양시장들이 어? 둔촌주공 망하는 줄 알고 청약통장 아끼고 했었던 사람들이 영등포차이 디그니티였나? 이름도 좀 헷갈리는데 거기도 갑자기 경쟁이 빵 터지고 이후 하는 서울 청약들마다 경쟁률이 빵빵빵빵빵 높게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오늘은 약 6개월 만에 다시 부잉남tv에 찾아오신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2023년 하반기 집값 동향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미tv 운영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나오셨을 때가 12월 말이었는데 그때 나오시면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때 가장 분위기 안 좋았을 때였어요. 맞아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bpt 띄우고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그때 그 댓글도 안 좋았거든요. 엄청 살벌했습니다. 그때 집값 가장 어찌 보면 집값의 분위기도 그랬지만 앞으로 집값 더 떨어진다. 하락세가 가장 셌을 때. 그런데 나오시고 나서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 약간 반등세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약간 집값 하락세도 어느 정도 멈추고 일부 지역은 좀 약간 훈풍이 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셨었나요? 그거 예상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마 12월 28일 거의 막 연말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고서 일주일도 안 돼서 13대책 나오고 13대책 나오면서 이제 그때 둔촌주공 다 망하는 것처럼 사람들 얘기하다가 뭐 다 원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순위 청약에서 무슨 10만 명 결국 결과론적으로 10만 청약설이 맞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청약 같은 경우도 장위 4구역도 막 미분양 줍줍까지 가다가 다 원판하고 그때 철산도 철사 8구 구역으로 기억하는데 거기도 분양가가 장위 4구역 똑같이 10억이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철선 왜 가냐? 이제 서울로 가야지 막 이러다가 철선도 완판하고 근데 지금 최근에 광명 1구역 광명유턴에서도 가장 조금 외진대가 광명 1구역인데 거기 분양가가 철선 때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경쟁이 막 터져나가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참 일단 질문 자체가 이걸 예상했냐라고 하면 사실 대책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저는 요즘 겸손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이제 딱 생각했었던 것 중 하나가 딱 12월 말에 저희 방송했었던 게 어떻게 따지면 거의 회고록에 가까워서 내가 이거 왜 틀렸냐. 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상 못했었던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고 우리 그때 점도표 보여주면서 연준도 솔직히 이렇게 올릴 거라고는 퍼울도 예상 못했을 거다나. 하면서 이게 너무 우리가 일반적인 흐름이랑 너무 이제 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틀린 건 틀린 거고 쭉 얘기했었을 때 이제 댓글들 막 변명하냐. 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또 누군가는 그래도 뭐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얘기하는 것도 또 맞는 말 아니냐. 그거 누가 예측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저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일단은 제 분야를 잘해야겠다. 이제 재계획 재건축 전문가답게 재계획 재건축을 보고 경기를 세포로 내가 얘기를 하진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요즘 좀 자석 차원에서 개인적인 공부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결국에 이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급변한 것 어찌 보면 막 그 완전 미분양 사태가 막 예견되었던 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었던 거는 1.3 대책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1.3 대책이 제일 주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3 대책이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있겠지만 1.3 대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분양권 규제를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려버리겠다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에 대해서도 둔촌주공이 딱 대표적인 타겟팅이었죠. 사실 1.3 대책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둔촌주공 구하기라고 보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둔촌주공에서 5구 타입까지만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나왔는데 원래 중도금 대출이 9억까지 있다가 12억까지 가다가 이제 8.4 타입은 12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예 대출 상한 손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전매금지 풀어버리고 실고주 요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냐 이걸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실고주 요건도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청유요건 다 풀어버리고 무순위 청약을 전국 청약이랑 다주택자도 할 수 있게 바꾸고 무엇보다 1.3 대책 때 이제 곧바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려가지고 강남선거랑 용산제외하고 다 비교제하고 바꿨잖아요. 이게 정말 컸었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둔촌주공이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말했던 거가 저는 둔촌주공 그때도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둔촌주공만한 입지가 없다. 그 가격이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맨날 건설사 앞잡이냐 조합한테 돈 받았냐 제가 조합한테 돈 받고서 이런 얘기라도 하면 차라리 덜 억울하기라도 하는데 돈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했다가 반대로 말하면 트리거가 될 수도 있었던 것도 그만큼 좋은 입지였고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봤는데 거기가 미분양이 터지는 순간 둔촌주공 이하는 다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사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1.3 대책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 분양시장들이 둔촌주공 망하는 줄 알고 청약통장 아끼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영등포에서 양평 12구역이었나요? 거기 이제 영등포 차이 디그니티였나 이름도 좀 헷갈리는데 거기도 갑자기 경쟁이 빵 터지고 이후 하는 서울 청약들마다 경쟁률이 빵빵빵빵빵 높게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정책이 이제 어찌 보면 항방을 갈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인근의 지역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도 좀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방은 좀 다릅니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일단 청약시장이랑 지방 부동산 시장은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저는 서울 수도권을 주로 보다 보니까 지방 시장을 제가 제대로 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저희 투미티비라든가 이제 뭐 다른 전문가 분들 섭외하기도 하고 이제 지방만 이제 주로 보시는 전문가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청약과 다르다라고 한 이유는 이제 이전장을 복귀해서 보게 되면 항상 분양권이 먼저 뜨고요. 그다음에 입주권 즉 투자 시장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및 준주거 상품들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생숙, 지산 이런 애들이 나중에 올라가는 게 그동안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은 여전히 청약 지옥인 데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어렵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지방도 지방 나름이라고 하지만 일단 아파트 시장은 위외로 서울과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지금 서울 수도권은 12월까지는 작년 12월까지는 바닥치다가 1월 달에 1, 3대책 나오고 1, 3대책 나오자마자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눈치 보면서 움직이다가 실제로 완판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조금씩 조금씩 금매물들 빠지더니 1월 말부터 2월, 3월 막 확 거래되면서 금매물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방 아파트들도 물론 이제 정고점 회복 이거는 아니지만 바닥 찍고서 가격대들이 어느 정도 다들 올라가는 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도 요즘 시장의 세 다른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당장 우리 금융위기 당시에도 서울 수도권 박살 날 때 지방은 그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차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보가 너무 발달되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 행동하는 게 이제 똑같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방 움직이는 타이밍들도 1월 달부터 금매물들 싹 거래되기 시작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금매물 이런 일반 구축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미분양 쪽도 많이들 감소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전반적으로 청약 분양 시장들도 약간의 좀 훈풍이 좀 부는 것 같은 게 지방 시장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가 해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죠. 지방도 청약도 괜찮은 데들은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들이 좀 거래되는 거 보면서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렇죠. 안 좋은 기사들도 많고 실제로 청약은 오히려 약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 청약 시장도 열리고 그전에는 갓점이 높은 사람만 되다가 2023년 4월 때부터는 이제 추첨제가 도입됐잖아요.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0% 추첨 그것도 8사 타입 초과는 100% 추첨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굳이 내가 저런 데를 청약 넣을 필요 없는데 나도 여기 중요한 핵심 지역도 청약 당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청약은 좀 더 양극화 느낌이 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서울 쪽에서 몰릴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도 이제 줍줍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 미분양들을 좀 감소시키고 하는 거 있는데 오히려 상담하다 보면 무주택자분들 청약은 오히려 핵심 지역으로 갈려는 경향들이 더 뚜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수도권 쪽을 좀 전문으로 좀 보시니까 수도권도 사실 넓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렇게 보면 여전히 좀 같이 움직이나 아니면 좀 특히 뭐 인천 쪽 이쪽은 좀 상황 안 좋았던 분위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이제 서울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금매매들이 좀 거래되면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인천은 조금 더 사람들이 길게는 보죠. 왜냐하면 일단 심리가 꺾이는 게 되게 큰데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공급량이 적다. 특히 이제 경기권은 액면으로 보면 좀 공급량이 좀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우리가 공급 많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대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서울의 대표적으로 화곡동이나 인천의 미초일구나 요즘 전세 사기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이슈가 달라서 신축 빌라들이 보통 터지는 것들이 많은데 뭐가 됐든 간에 인천에 그런 사고들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심리적으로도 막 자꾸 막 거기는 조금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천이라고도 퉁 쳐서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게 송도 같은 경우는 또 생각보다 많이들 거래가 되면서 회복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간 조금 진짜 금매물들은 좀 빠지긴 했는데 매수세가 조금 덜한 것도 있고 좀 여전히 좀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서울 경기권에 여전히 저렴한 재개발 지역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장이 좋을 때는 핵심 지역들이 올라가고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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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이제 외곽 쪽들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서울 중심지 중심지로 말하기는 좀 모았지만 인서울에 그래도 투자 금액을 2억 선으로 갈 수 있는 데들도 있어요. 미리 얘기하면 상기 뉴타운이라든가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도 2억 대로 투자할 수 있는 매몰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서울도 그러는데 인천은 그러면 한 반값인 1억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1억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으로 내가 거길 왜 가. 이럴버리면서 가격이 거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금 대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지역적인 약간 격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나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인천에 투자하려고 하는 결심을 내가 큰 결심하고 사람들이 인천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 내가 지금 들어가면 싸게 사겠다. 했더니 생각보다 안 싸. 투자금이 좀 안 싸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우선은 서울부터 투자하고 이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은 좀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재개발 재건축에 좀 투자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건가요? 좀 한 반년 전 대비해서. 엄청 높아졌죠. 관심사가 어마어마하게. 한 반년 사이에.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는 반년인데 저희 그때 촬영 시점으로 보면 한 달 만에. 한 달 사이에. 그렇죠. 이제 1월 중순부터 거래가 막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가격대들이 착착착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건 일산부동산 대책 말고 다른 영향일까요?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 게 되게 컸고. 그런데 이게 꼭 비규제 지역만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게 일단은 정부가 그렇게 규제 지역들을 싹 풀면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규제 지역들 강남선구랑 용산조차도 지금인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때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거래들이 쫙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이 어때요? 라고 말하면 참 그래요. 이 지역 어때요? 이 동네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올라간 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볼 만한 데들은 가격 회복들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면 떠오르는 데 어디 있으신가요? 재건축이요? 네. 지금 반포나 개포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반포, 개포, 악구정, 목동, 여의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 언론기사 보다 보면 가격 바닥이 길 것 같고 그러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포 얘기를 하셨으니까 반포 먼저 얘기하면 지금 최저점 가격 대비 못해도 거의 한 8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어요. 반포 33평형이 한 제일 저렴한 금액 거래가 한 43억까지 되다가 지금 다 50억 넘어가거든요.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 기준 DH 클래스트, 반포 대장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정고점 대비해서는 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고점이 이제 50억 후반에서 호가는 60억까지도 갔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 한 7, 8억 싼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커터에서 막 정고점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거시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막 그때 얘기 안 했으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자기 확신이 세면 안 되겠다. 이 거시경제를 너무 이제 강력하게 보면 안 되겠다 생각도 하는데 지금 가격대들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경기 흐름을 더 많이 타요.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빠질 때 재개발 재건축은 6, 7억 빠집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투자 상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전월세를 줘도 되고 내가 실고주를 해도 되는데 막 재개발 재건축은 실고주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언제 될지도 또 애매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리스크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재건축은 그나마 실고주를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있고 전세도 그래도 뭐 맘에는 안 들어도. 위치라도 좋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재개발은 실고주 요건이 더 엄란하잖아요. 전세가 해봤자 막 1, 2억밖에 안 하는데도 넘치고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둘 다 투자 시장으로서 막 출렁출렁 걸리지만 그나마 경기가 회복하는 기미가 있다라고 하면 재건축이 좀 더 움직입니다. 좀 더 빠르게. 그래서 재건축들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싼 데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장 목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목동 대장이 목동 7단지잖아요. 7단지 지금 30평대가 지금 25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전고점 회복했거든요. 물론 이제 목동 내에서 단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전고점 대비 한 1, 2억 싼 애들도 있는데 요즘은 전고점 대비 1, 2억 싼 게 싼 건가라고도 반문을 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들 가다 보니까 재건축은 사실상 이제는 예전 가격 생각하고 들어와 보면 나는 지금 올라간다는 확신도 없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격에 내가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게 지금 분위기고 재개발 지역도 많이들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직 안 올라간 지역들이 있어서 그런 데들을 찾아 떠나는 게 요즘 분위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